안녕하세요 바이핑거 입니다 오늘은 소라게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실, 코바늘, 돗바늘, 가위, 반진주, 인형문화 2개, 순간접착제 그리고 솜이 필요합니다 소라뜨개에 사용한 실은 털실 2개를 겹쳐서 떴구요 소라게는 빨간실로 떴습니다 먼저 4코짜리 매직링을 만듭니다 각각의 코에 두번 뜨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코에 하나뜨기 그 다음 코에 두번 뜨기 다음은 한 코짜리 여섯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번째 눈 만들겠습니다 5개 사슬 만듭니다 두번째 코 부터 빼뜨기 합니다 4번 빼뜨기 하고 마지막 여기 여기 V자 모양이 있습니다 두이자 거꾸로 빼뜨기 이렇게 놓고 빼뜨기로 마무리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번째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섯개 한코 뜨기 다음은 두번째 눈 똑같이 여섯번 한코 뜨기 마지막 여섯번째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두번째 눈을 만듭니다 자 5개 사슬 만듭니다 4번 빼뜨기 합니다 두번째 코부터 네 마지막 여기 V자 이거 그리고 여기 놓고 빼뜨기로 마무리 합니다 자 그리고 첫번째 눈을 제키고 그리고 첫번째 눈을 제키고 그리고 첫번째 눈을 제키고 한코 뜨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5개 다음 여섯번째는 여기 네 다음은 줄여뜨기 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는 한코짜리 두번째 세번째 줄여뜨기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솜을 넣겠습니다 마지막을 줄여뜨기 네 번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돗바늘로 바느질을 해버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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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마지막은 안에서 밖으로 삼겨주시고 반대로 바느질을PER 바늘넣고 단 Pronunciation 다음은 다리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사슬 20개가 필요합니다. 사슬 20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발끝이 되니까 바짝 당겨서 이렇게 끝에 잘라줍니다. 하나 더 만들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눈을 붙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눈과가 이렇게 해서 소라계 완성입니다.